오늘은 돈카츠 맛집, 수타소바로 프리미엄 시대를 열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카츠 맛집의 차별화 필요성 돈카츠는 언제나 사랑받는 메뉴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차별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돈카츠 맛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가 불황에 강한 특별한 메뉴를 선보일 수 있을까? 고민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돈카츠 맛집의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법, 100% 수타소바를 도입하여 특별한 식사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왜 돈카츠에 수타소바를 더해야 할까? 주목할 점은 많은 돈카츠 집에서 서브 메뉴로 냉소바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서브 메뉴 중 베스트셀러라는 뜻이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주메뉴인 돈카츠에 잘 어울리는 메뉴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식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돈카츠는 대중적인 메뉴입니다. 반면 수타소바는 전통과 특별함을 더해주는 프리미엄 아이템입니다. 메밀가루를 직접 반죽하고 잘라 만든 면은 고객들에게 특별한 식사 경험을 선사합니다. 돈카츠와 소바의 조합은 기존 돈카츠 맛집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층 확보 건강을 중시하는 젊은층부터 프리미엄 식사를 즐기는 중장년층과 건강을 중시하는 비건, 젊은층 등 지금까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메뉴 돈카츠와 수타소바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기존 돈카츠집과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메밀의 종류와 면 굵기, 함량, 색별로 어디에도 없는 메뉴를 만들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수제라는 가치를 더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형성하고 고객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메뉴 중 한 개가 수제라도 경쟁력을 갖추었다 볼 수 있는데요. 둠의 뉴다 수제라면 돈카츠 맛집의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는 키가 됩니다. 불황 속 성장 경쟁이 치열한 외식 시장에서 차별화된 메뉴와 프리미엄 이미지를 통해 불황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수타 소바 도입.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메뉴 개발 돈카스와 수제 소바의 다양한 조합을 개발하여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세요. 프리미엄화 전략 돼지고기와 메밀의 전처리 등을 공개하여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세요. 마케팅 강화 SNS를 활용한 쇼츠나 릴스로 홍보용이, 쿠킹, 클래스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화제성은 올리고 고객 유입이 원활해집니다. 3. 성공 사례와 노하우 공유. 일본의 한수타 소바 맛집에서는 세트 메뉴로 카츠동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주메뉴 돈카츠도 있습니다. 짭짤한 간장 소스가 뿌려진 카츠동은 일반적인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돈카츠와 달리 크기가 작았는데요. 이유를 보니 조리 시간은 짧아지고, 구입하는 돼지고기 모양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 구입 비용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삭함을 표현하는데도 큰 것에 비해 유리하고, 밥 위에 세 조각을 얻는다면 그 숫자에 다양한 소스를 올려줄 수 있었습니다. 마요, 우스터 소스, 오리지널 소스 등으로 한 번의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맛과 비견되는 포만감에 대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햄버거, 빅맥 개발 비화를 보면 1967년 펜실베이니아주 유니언타운의 맥도날드, 가맹점주 짐 델리게티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양이 적다는 판단으로 새로운 햄버거, 빅맥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하는 흔한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당시 경영진들은 기존의 것을 고수하였다고 합니다. 설득한 것은 델리게티였고, 레시피는 번 3개, 소고기 패티 2장, 슬라이스 치즈 1장으로 빅사이즈의 햄버거 시대를 열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성공적인 프리미엄 돈까스 맛집으로 변신을 위해 수제소바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100% 수제소바를 통해 고객에게 특별한 식사 경험을 제공하고, 프리미엄 돈까스 맛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돈까스와 수타소바의 조합은 건강을 중시하는 젊은 층부터, 프리미엄 식사를 즐기는 중장년층, 채식 인구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여 경쟁이 치열한 외식시장에서 차별화된 메뉴로, 불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돈까츠를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